인형은 아무나 뽑나!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야호! 이걸로 정해보자! 인형을 고른 후 키고드에 오른쪽 왼쪽 패스트푸드 양식, 분식, 한식, 일식, 중식, 중식으로! 가자! 중식이야! 중식이야... 어딜 노래해야 될까? 이렇게 해볼까? 동전 없나? 알았어... 가자! 예스! 축하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것만 끝나면 안되지? 일식을 먹었으니 한식을 먹어봅시다! 중식을 먹어야지! 으아악! 안 돼! 안 돼! 한식을 꼭 먹고야 말겠어! 머리를 잡아야되나? 머리를 잡자! 가득! 예스! 축하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한식을 먹었다면 중식을 먹어야지! 머리! 머리를 노리겠어! 그, 그곳을 노리자구요? 아, 그, 그곳은 안돼요! 소중하니까요! 간다! 아아악! 아이 참... 아, 그래! 그곳을 노려야겠어! 미안하다! 아아악! 아, 어렵네요! 아, 중식이 어렵네... 이렇게... 어, 잡히나? 오케이! 잡았다! 그리고, 이거! 베스트푸드! 너는 머리 어때? 어어! 어떻게 해! 이럴수가 있지!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여기도... 오케이! 잡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총각! 나를 잡으려구? 아, 아니요! 그, 그게... 내가 유일하게 여잔데 한 번만 봐주지 그래! 아이, 가차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부터 머리챗! 잡아댕기겠습니다!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그런 질기... 잡, 잡나요? 예! 잡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베스트푸드! 양식이구나! 예경 페스트푸드고 양식! 잡았다! 인형 꺾기로 모두 점심을 한 번 골라보도록 합시다!